전남 도민체전과 함께 개최된 제30회 전남 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도민체전보다 장애인체전이 먼저 개최된 첫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문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이 빛나는 순천, 감동이 꽃피는 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제30회 전남 장애인체육대회가 생태수도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장애인체전은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에 이어 개회선언, 대회기 개양, 성화점화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게이트볼, 당구, 좌식배구 등 15개 경기 종목과 댄스스포츠, 양궁, 태권도 등 시범 종목 7개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쳤습니다.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순천을 찾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고,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대회를 치렀습니다. 순천시에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장애인체육대회와 도민체전이 함께 개최되는 첫 번째 사례이고요. 또 도민체전보다 장애인체전이 먼저 개최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수시가 종합 우승을, 순천시 2위, 목포시가 3위를 차지해 시상식과 함께 차기 장애인체전을 개최하는 완도군에 대회기 전달 등을 끝으로 사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전남 장애인체전을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어 전남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